학부모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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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들 엄마 혹은 아빠와 선생님 강의를 잘 들어보면서 아 이번 주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번 분기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요? 원어민 선생님이 그대로 또 다시 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읽어보고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 실라부스라고 있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우리 3학년이죠. 이런 교과서는요. 그레이드 실라부스예요. 여러분들이 실라부스를 참고하셔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는가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에서 다루게 되는 과목은요. 홈, 소셜스트리, 사회하고요. 그리고 또 마스메틱스, 수학하고요. 그리고 랭귀지 아트, 영어하고 아트. 그리고 미술하고 뮤직, 음악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래프트하고 헬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공예, 체육, 일곱 가지의 과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선생님하고 배워야 될 내용은 여기에서 어떤 마스메틱스 같은 경우는 기본 용어 정도만, 기본 용어 정도만 설명을 하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배우는 그대로 수식을 공부하는 이런 식의 수업이 이루어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년을요.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 분기 6월달부터 8월달까지는요. 6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방학 시즌이 되죠. 방학 시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적인 활동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5교회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 3분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것을 준비하셔야 되겠다? 메인북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 4과목이 되겠죠? 주요 과목별로 메인북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활동을 적어나가시거나 붙이시거나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요. 줄이 없는 예쁜 공책을 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레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요. 레슨은요. 36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한 주에 한 과씩 진행하시는 것이 기본 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워밍업 과정을 통해서 이 기본 여러분들이 36주 동안 어떤 내용을 배워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36주 동안 여러분들이 앞으로 9월달 신학기부터 시작될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서는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 36개의 과정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원어민 선생님과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무슨 내용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36개의 과정을 한국어 강의와 한국어 강의와 영어 강의로 같이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스토리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미 강독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지만 이 스토리북은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를 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토리북은요. 선생님의 어떤 강독 강의도 물론 이어지겠지만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냐면 원어민 선생님께서 스토리북은 읽어주실 거예요. 이 콘텐츠가 여러분한테도 제공이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강의 내용은 이제 사회라든지 언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생님하고는요. 본 강의 때 첫 주의 내용부터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선생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선생님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것들 공부하시게 된다. 이런 형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지게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하고는요. 본 강의에서 만날 때까지 잠깐 헤어져야 되겠네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